이쁘라 시원하게 달리세요 어떻게 됐어요? 방파됐다고 그러네? 나는 아예 몸무게 안뜨리는데? 이쁘라승이 마을에만 있다고? 아 그래? 나와 그러면! 내가 끈하게 보여준다니까 마을에만 있으면 나와 침대있어 공격 킬 목록이 아예 없는데? 콩솔도 돌아서 들어 해야 슬슬 드나보다 랩띵 공격을 지켜냈다 어! 잠깐만! 마이크 야 이게 실패 되는데 이제 모르고 지도 않냐 이거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원해들아 헤드라다가 뭐 잘못 눌러서 캐릭터 삭제를 했다던데 와 삭제가 너무 쉬워 이 중이 삭제해버려 모르니까 진짜 삭제했으니까 이게 떨어지는거 아닌가 되는 사람이 점점 생기네 혹시 어떻게 해셨는데 되시는지 물어볼수 있을까요 혹시 몇년중이세요 행이라고 태어난 수랑 이미 모르겠는데 술을 좀 멈추듯이 ㅋㅋㅋ ㅋㅋ 인터넷 멋진수 스킹인지 기업끼리 뱅뱅 상자 몽목도 안뛰냐고 절대 아니 아니 이 정도면 진심이지 뭔소리야 어 나는 어저께 풍새우 아파 먹은 소리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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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장면은 이 장면이 지났지만, 이 장면은 이 장면이 오면 되었네요 이 장면은 이 장면이 더 부드러운 장면이 없음 이 장면은 이 장면은 이 장면이 더 많은 장면을 보호하는 장면에 제작라이프로 그 게임 못하고 겨우 이제 주말에 와가지고 PC방 갔는데 PC방 풀로 정의식 풀고 한 시간 전에 밥 먹은 30대 회사원 AC 분노 감당 되겠어요? 분노 감당 되겠어요 이거? 와이프가 태국도 받았는데 이리오가 왔는데 그러고 가야죠 와이프가? 여기els 고고가 왔어요 전 기계의 군주와 용포의 군주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옥곱 곳에서 파괴의 군주와 용포의 군주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블리자드의 큰 그림